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네 기대돼 기대돼 이쪽이 열린다 안은 샹그릴라 그 다음에 미쉘은 스트로베리 모이로 아 이게 바뀌었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였지 라스베리 모이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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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푸라니 아 아 아 아 자 아 아 깔끔하게 나온다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요거트를 좋아하나봐 그리고 이거는 요구르트하고 민트 두 라고 불리는 음료인데 꽃가루도 뿌려져 있다 어떤 맛이야? 약간 신요거트 신요거트인데 그릭 레스토랑 가보시면 사워치즈랑 섞어서 먹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달달한 건 아니고요 신맛이 강한 것 같아요 신맛이 강하구나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봐봐봐 왜냐하면 향신료와 후추랑 같이 섞어서 먹는 느낌 향신료랑 후추가 잘 조화된 맛이야? 양의 특유의 냄새가 나요 아 그래? 아 그것도 맛있다 보니 그치? 네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익이 정도가 미듐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음 고기도 엄청 푼 것 같아 음 욱줄이 살아있고 딱 이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딱 우리 입맛이 맞는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약간 그릭 샐러드 비슷하게 음 좋아 맛있어 국초이스였던 것 같아 진짜 음 음 아니 지금 양고기 먹어보니까 와 리바이보다 어떻게 더 양고기가 더 부드럽냐? 나는 좀 양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든 냄새날까봐 네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진짜 맛있네 네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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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너무 늦게 있는 거 아닌가? 음 음 음 음 일단 생장찌개 맛을 봐봐야지 음 음 음 음 다음에 소스가 세정도가 나오네 먹어볼까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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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紅 음 음 음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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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씩 살고 있다! 터뜨려! 터뜨려! 문이 있어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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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게 없는데?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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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운 떡볶이! 단떡꼬치! 이게 야채 잡채! 맛있게 먹으면 잘 드셔봅시다! 어때? 매운 짬뽕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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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주차를 한 거야 주차를 밑에 여기 밑에다가 대야 될 것 같은데?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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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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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매주기를 보던 게 맛있는데 오늘 날에 비계에 모두 물었어요 그런 맛이 약간 나는 거 아 그래? 간이 좀 잘 맞지? 뭐야? 1분도 안 냈는데 벌써 다 먹었어? 당신이 맛있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건데 군만두도 한번 먹어 일단 짜장면집은 군만두가 맛있어야 돼 일단 양은 푸진만 해 이 집? 안에 들어가도 비가 많아 내가 봤을 때 이 집 재료를 안 한다 나 오늘 속도 중에 빨랐어 속도도 중요하지 배고플 때는 너무 한 거 아니야 이거? 오빠 빵 냄새가 진짜 너무 맛있지? 지금 먹는 거 같아 콜라사 그니까 빵도 얘네들이 직접 먹어서 새우 커리 이거는 비건 플라터 알프레도 파니어가 들어간 알프레도 알프레도부터 앞에 있으니까 꾸덕꾸덕 될 거 같아 파니어가 엄청 고소해 정말? 나도 먹어볼래 네 정말 고소하다 맛있지? 식감도 좋아 이건 플라터 물깃을 걷었어 해치브라운 난 두부 해치브라운 맞다 이거 한국 두부 같아 이거 한국 두부 같아 아보카도가 신선하진 않을 것 같아 얘기해야겠다 커리 근데 난 새우가 너무 맛있어 굿! 새우 콩잎 아 ces 소 social 알찬 네 통일 님 그 콩잎이 피고걸 그린데 믿어줘냐 콤바닥으로 크게 구워주세요 오, 네. 우와, 눈술바닥을 해도 다 안 가리죠? 가격도 싼데 맛까지 있으면 이거 완전히 대박인데? 맥앤치즈는요? 발릭 맛이 많이 나? 많이 나. 오. 완전히 홈메이드 느낌. 뭐 먹을 거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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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